얘들아, 그거 알아? 고대 이집트에도 맥주가 있었대 정말? 이것 봐, 모두 맥주잔을 숭배하고 있잖아 우와, 수천 년 전에 맥주라니 대단한걸? 얘들아, 이리 와봐 우와, 크다 이게 뭘까? 관이잖아, 여기엔 미라가 잠들어 있을 거야 우와, 미라? 그래, 고대 이집트 빵들은 사후세계를 믿어서 죽은 빵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거든 여기 이 관을 여는 자에겐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우와, 저주라고? 얘들아, 빨리 가자 트니는 덩치만 크지 겁쟁이네 뭐, 누가 겁쟁이야? 트니는 겁쟁이래요 진이가! 얘들아, 박물관에서 뛰면 안 돼 아휴, 정말 못 말린다니까 트니... 어? 어? 그니... 이 관을 열어다 뻥렛licht 형태 저주도 그거 진짜 이거ivel